친사석 여러분, 저희 어머나 캠원의 원친들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, 지금 막 동남아 수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장윤정양을 소개합니다. 어머나, 어머나, 이러지 마세요. 여자의 마음은 그대랍니다. 안 돼요, 왜이래요, 묻지 말아요.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.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걸요. 헤어지면 남이 돼요. 모른 척하겠지만 좋아해요, 사랑해요.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. 소설 속에, 영화 속에,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괜찮아요, 말해봐요. 당신이 해서라면 해줄게요. 어머나, 어머나, 이러지 마세요. 여자의 마음은 바람입니다. 안 돼요 왜 이래요 잡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걸요 헤어지면 남이 돼요 모른 척 하겠지만 좋아해요 사랑해요 거짓말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말해봐요 당신 위해서라면 다 줄게요 소설 속에 영화 속에 멋진 주인공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말해봐요 당신 위해서라면 다 줄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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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